달려왔습니다. 남자답게라는 복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지원희 달려왔습니다. 남자답게라는 복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지원희 달려왔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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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지관의 연주도입니다. 한 번 안 했는데 지원희 여러분들마다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왜 그렇게 틀려요 그래 그리고 왜 그렇게 말랐어요 이래 나 원래 이런데 이게 TV에서 덩치가 엄청 커 보인 것 같은데 와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머 여기도 이렇게 계셨네 아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